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파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의 정면 돌파를 나선 만큼 가요계 컴백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활동 재개를 계획하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 마약과 관련된 두 번째 의혹을 지울 수 있을까요? 소속사가 없어서 입장이 안 나왔었는데 그냥 어떻게 또 입장을 개인적으로 냈나 봐요? 소속사가 없어서인지 입장 표명이 좀 늦어졌는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정말 마약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면서 올 초부터 예고됐던 지드래곤의 컴백설이 다시 제기되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해드렸지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확인되는 반은 없습니다. 의사가 이성균 씨라든지 지드래곤한테 마약을 공급했다. 그게 마약인지 그게 대만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그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직접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또 확인해 보면 조금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직접 접촉해서 마약을 건넸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일단 지드래곤은 본인은 마약 투약한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조사가 반드시 할 겁니다. 문답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약검사를 할 거고요. 당일날 바로 할 거고요. 그리고 모발 검사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면서 거기서만 결론이 납니다. 예전에도 유명 연예인들 내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검사가 끝나봐야지만이 투약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이 지드래곤과 이선균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는 반응이에요. 대중들은. 네, 왜냐하면 지드래곤이 이제 정면적으로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중들은 사실 지드래곤의 그런 멋진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 팬들도 많으니까 아, 그럼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도 많죠. 그런데 사실 지금 대중들은 아, 정말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박유천과 유아인의 사례가 있죠. 박유천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마약 사건이 나왔을 때, 의혹이 나왔을 때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했고 내가 정말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까지 강경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약을 했었죠. 유아인 씨도 맨 처음에는 그냥 대마만 누가 줘서 조금 피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폴하고 캡타민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코카이는 해본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 드래곤이 정말 마약을 안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직은 의혹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번 마약 파문의 시작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실장이라는 사람, 자급자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상추를 키웠다. 잠깐만, 지금 대마를 재배했던 상추는 또 뭐예요? 그게 지금 이 실장의 입장인데 일단 이 20대 유흥업소 실장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배우 이성균 씨와 함께 마약 투약하고 또 그 사실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이 검거된 게 한 지인의 오피스텔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일단 대마가 나왔고요. 또 방 안에서 나온 게 대마를 피울 때 사용한 걸로 추정이 되는 유리 파이프 그리고 식물 재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대마를 직접 재배했을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흥업소 실장은 지인이 대마가 아니라 상추를 재배했던 거다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찰은 실제 대마 재배했는지 또 이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오피스텔에서도 상추를 키우는군요. 이번 사건의 핵심, 그 유흥업소 실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납수를 했습니다. 오늘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짧으면 3, 4일, 기름이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분석을 해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성균 씨하고 G-Drogn에 대한 혐의를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마약 투약 혐의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흥업소 실장이 이번에 태풍의 눈, 핵심이 아닙니까? 핵심인데 해당 유흥업소 실장의 사실은 버닝썬 축소판이 아니냐고 하는 관계자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미 언론에 토론한 이성균 씨라든지 G-Drogn은 물론이고 또 다른 유명 배우, 또 해외파 야구 선수, 국내 축구 구단이 단체로 방문한 것이 자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는데 기회에 따르면 기본 양주 한 병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테이블당 하루에 6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관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선균 씨, 가족들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팬들의 충격도 컸는데 가족은 어떻겠어요? 이선균 씨 부인은 전혜진 씨, 많이 알려진 배우죠. 굉장히 두 분의 이미지가 좋았어요. 인꼬부부였고 오랫동안 연애했죠. 7년 동안 연애하고 가정에서도 파워를 전혜진 씨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선균 씨의 마약 소식을 들은 전혜진 씨 거의 실신 수준의 쇼크를 받았다고 하고요.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로 지금 충격을 받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선균 씨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남자 아이디라고 합니다. 인터넷 다 찾아볼 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혜진 씨 엄마로서의 책임감 가지고 지금 정신을 붙잡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 같은 엄마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소환을 하고 그러겠죠. 다음 주에도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